방구 소리 아닙니다 이거 음식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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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블에 끓기는 소리입니다 저 고마워요 태용! 왜? 방구 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? 무슨 소리야 형님 이 소리야 이 소리 이게 무슨 방구 소리 왜 안 나지? 이 소리야 에이! 괜찮아 사람은 다 방구 끼고 사람 생리적인 현상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네 바퀴 있어요? 나 분명히 문 잠갔는데 들어간다고 조심해 오겠지 저 형 트름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 아 씨 소식을 잘 듣는데? 아 트름 안 하지 어떻게 어떻게 공인이 트름을 합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아이돌은 트름도 안 하고 방구도 안 껴 너네는 아이돌로서 좀 실격이라고 난 생각해 저 형 안 씻어요? 왜요 형? 저 형 들어가라고 오케이 다음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올게요 오케이 알았어요 네 아마 더 깨끗했더라면 방을 보여줬을 거야 깨알 보여줄 거야 깨알 뚜둔 뚜둔 심지어 저거 발목이 양말이라서 짜가지고 이렇게 짜요 말려 찐 빨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 아 찐 진짜 형 와 형 뭐야 이건 아니 빨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 대박이다 진짜 제형 형 형 이걸로 설거지 하거든 여기서 아 진짜요? 와 형 형 그릇이랑 숟가락 젓가락 다 놨거든 진짜 형 태놔 형 손 빨래하는 데는 이게 필수야 제형 필요하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지?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찾아오겠다고 오케이 알겠어요